우리 가림도에서 대상의 빛나는 것 같습니다. 난리 천안에 들어왔습니다. 이인국기의 문화입니다. 파란나겨 박수님 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인국기입니다. 정서민사에 들어왔습니다. 그날 밤 정범 가돌던 저녁 사랑은 외름이 가득 찼어지고 나는 그 사람 알고 싶을까 사랑은 아내 밑에 보고 싶을까 오늘을 고백한다 그 시위에 태우고 사랑을 담아라고 감사합니다. 사랑은 외름이 가르 deshalb 사랑이 가르침이 그 자리 다음을 던져리 사랑은 그리니 가득 찼어지 끊은 내 말을 나도 모르고 사랑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늘은 고백한 날 이 생명 단어로 사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